뱃속 물소리 치료는 기본적으로 위나 장 기능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위나 장 기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공복시에 위나 장에 액체가 많이 남아있는지, 액체나 음식물의 통과가 잘 되는지, 위나 장이 움직이는 힘은 얼마나 강한지, 위나 장 움직임이 원활한지, 이러한 위나 장을 조절하는 자율신경 기능이 양호한지 등을 평가해서 정상인과 비교를 해보면 앞으로의 치료기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기간 평가를 위해서 저희 한의원에서는 위장 공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위나 장의 기능을 체크하고 진료 시 환자와의 상담을 통해 환자분 위장의 기능이 어느 정도 상태인지, 그리고 향후 치료기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뱃속 물소리가 크게 들리는지 확인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청진기입니다. 특히 위나 장운동이 항진된 급성장염이나 장폐색 등의 경우에 청진기를 대보면 확연히 크게 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본인의 뱃속 물소리가 얼마나 큰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편장 개안위원에서는 위장 공능 검사를 하게 되는데, 특수한 청진기와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뱃속 물소리가 정상인에 비해서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러한 뱃속 물소리에 원인이 되는 위나 장 기능은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